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축하 정원음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연정입니다. 2013년 바로 이곳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습니다. 바로 이곳에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. 그렇죠. 그 정원박람회에 무려 440만 명이 다녀가셨고요. 그때부터 우리 국민에게 정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문화를 심어주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순천이 큰 일을 해냈다고요? 그렇습니다. 바로 오늘입니다. 순천만 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어요. 순천의 대표 정원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정원이 된 겁니다. 네.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은 정원산업 육성의 본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행복과 건강까지 책임지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고 뿌듯하고 행복합니다. 자 이렇게 또 경사스러운 날에 음악이 또 빠질 수야 없죠.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축하 정원음악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일렉트로닉 퓨전 클래식을 만나보시죠. 전자현악팀 쿼르텟 앨리스의 무대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.